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시백원입니다. 센서수지입니다. 2022년 5월 22일 우크라이나 전황정리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하르케입니다. 러시아군은 하르케우시 북쪽 진지를 유지하는 데 집중했고 우크라이나군 진지를 폭격했습니다. 러시아 제6재병연합군과 발퇴해암대는 국경에 우크라이나가 도달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전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친러방군은 병력을 파견하여 국경 근처 마을에서 작전을 수행하고 있던 겁니다. 이곳에서는 폭격전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즈입니다. 러시아군은 이즈음 남동쪽에서 공세를 재개할 준비를 지속했지만 확인된 진격은 없었습니다. 러시아군은 남동쪽과 남서쪽에 대한 정착지를 폭격했으며 이는 러시아가 이즈음에서 도네츠크 행정경계를 향해 남쪽으로 이동할 계획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은 세베르 도네츠크 주변에서 지상공세를 이어나갔습니다만 이곳에서는 작은 전투만 있었고 확인되는 대규모 지상공세는 없었습니다. 오스콜로니프카, 프로디프카, 스케드리시체베, 스몰리안 이노베에서 전투가 확인되었습니다만 모두 우크라이나가 방어에 성공했습니다. 이러한 공세작전은 동쪽에서 세베르 도네츠크를 포위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르비진의 방향이 북쪽, 빌로리브카의 서쪽, 포파스나의 남쪽에서 도시를 향한 진격이 건축되었는데요. 현재 세베르 도네츠크는 사실상 포위가 된 것과도 다름이 없어 보입니다. 포파스나에서 여러 방향으로 진격하는 러시아군은 남쪽에서 세베르 도네츠크의 포위를 완료하고 바흐모트를 향해 서쪽으로 진격할 것으로 보입니다. 남부전선입니다. 러시아군은 재공세를 위해 준비를 계속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은 2차 방어선 구축, 방공 시스템 강화, 정찰 수행, 우크라이나 진지포격 등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재공세를 위한 준비를 이어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엔노더와 멜리토펄에서 레지스탄스들이 활동하고 있는 것이 관측되었습니다. 지속적으로 러시아군에 대한 피해를 주고 있고 어느 정도 조직을 갖춘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모든 전선에서 공세 종말점이 관측되었습니다. 양측 모두 진격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전선에서는 수십 킬로미터에 달하는 참호가 만들어짐에 따라서 마치 1차 세계대전을 연상케 하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군과 러시아군은 거의 모든 전력을 세벌 도네츠크 전선으로 집중함에 따라서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오늘도 발빠른 우크라이나 소식 전달을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